언니 나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나영아 연애는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아 아 그래도 나도 남자친구랑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단 말이야 뭐 어떤 남자 스타일을 원하는데? 잘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 언니가 잘생긴 남자를 만나봤는데 오빠! 어 지영아! 지영이? 뭐가? 나영이랑 그랬잖아 나영이? 누가? 소라라 그랬잖아 괜찮아? 어디 아빠 술 마셨어? 괜찮아? 위에 살 떴어 왜 그래? 아 오빠 진짜 아무래도 수상해 아 뭐가 수상해 오빠 너한테 잘 보려고 너가 사준 티도 입고 왔잖아 내가 티를 사줬다고? 뭐가? 나 티 사준 적 없는데? 팬티라고 했잖아 팬티 뭡니까? 보여줘? 사람 말해서 창피하면 다 할까? 아 난 자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오빠 그러니까 앞으로 의심하기 없게 알았어 알았어 왜 안 받아? 안 받아도 내 친구야 아 친구인데 왜 안 받아? 아 진짜 친구야 진짜 논현동 베이글여 김윤아? 오빠가 원래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해서 그래 왜냐? 오빠는 소라받기 모르는 바보니까 그럼 나 뭐라고 저장했는데? 내 사람?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아니야 진짜인데 아니야 확인해 볼게 진짜일걸? 신길동 어깨 넓은 박소라? 아 진짜 근데 어깨 넓지 않았는데 아 언니 나 잘생긴 남자 필요 없고 그냥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언니가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도 만나봤는데 놀아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오빠 그렇게 좋아? 그럼 사랑하는 우리 소라랑 커피 마시러 와서 너무 좋지 나도 좋지 아 우리 어디 앉을까? 아 오빠 2층 올라가면 우리들이 꼭 붙어 앉을 수 있는 소파 자리 있어 너 되게 낯설다 남자랑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자주 드셨나봐요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커피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너랑 처음 먹으려고 심지어 시험 기간때도 남들은 졸음 쫓는다고 커피 마실 때 난 커피 마시키셔서 그냥 잤어 자고 일어났더니 시험 끝났더라 근데 괜찮아 아 그게 아니라 나랑 오빠랑 둘이 꼭 붙어있고 싶어서 그랬지 요물 요물 오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물 오빠 뭐 마실래? 난 카푸치노 나는 딸기 요거트 스무디 아 진짜?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마시는데 너 되게 낯설다 너의 전 남자친구들은 그런 걸 안 마셨나봐요 근데 괜찮아 나도 지금 쓰디쓴 연예인 맛을 맛보고 있으니까 아 오빠 그게 아니라 우리 오빠는 어쩜 이렇게 나랑 입맛도 비슷할까 했지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요물 요물 오빠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물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박스도라 입에 거품 묻었어 오빠 거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생각나는 거 있지 너 되게 낯설다 너 원래 이렇게 틈만 따면 띠불이니? 너의 전 남자친구들은 그 거품을 어떻게 해주셨나? 손으로 닦았나? 티씨로 닦았나? 아 입으로 아 언니 나 잘생기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 다 비롯고 그냥 보통 남자 만날래 야 보통 남자들은 다 늑대야 언니가 얼마나 늑대같은 남자를 만났냐면 아 오빠 아 소라야 왜 이렇게 늑대 왔어 보고 싶어 죽는지 했잖아 소라야 아 뭐하는 거야 왜 왜 왜 사람 많아서 우리 저쪽으로 갈까? 아 왜 이래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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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내가 좋아하는 잡지다 어 가방 예쁘다 와 이 차 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지 아 오빠 뭐하는 거야 왜 왜 왜 사람 많아서 그래? 저쪽 가서 산북지 전편 볼까? 아 진짜 왜 그래 아 좋아서 그렇지 안 할게 안 할게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진짜 어 근데 여기는 에어컨을 왜 이렇게 세게 트는 거야 아 그러게 너무 춥다 여기 담요 있으니까 담요 덮자 담요 담요 우리 소라가 추우면 안 되니까 덥자 덥자 근데 나도 춥다 아 뭐야 생각해 오빠 왜 왜 왜 왜 사람 많아서 그래? 우리 집 가서 이불 덮을래? 아 오빠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아 계속 이러겠니 안해 안해 담주세요 야 무슨 휴대폰이 밥을 달래냐 아 나 배터리 없다 아 이거 충전해야겠네 오빠가 꽂아줄게 오빠가 꽂아줄걸? 퍼센트 어디 있는데? 아 오빠 왜 왜 왜 왜 왜 사람 많아서 그래 우리 집 가서 충전할래?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그럼 내가 누구한테 그러니? 너가 싫으면 안할게 약속하자 약속해 그래 약속 도장 도장 싸인 덥자 안고인식 아 또 내 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이번에 음성인식이야 다신 안 그럴 거야 아 진짜 왜 왜 왜 나만에서 그래 너도 할래? 아니 난 그냥 혼자 살래 아 또 내 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지?